퇴원을 축하합니다 퇴원을 축하합니다 젤리님 도 represents 나 STEP 아 간단하게 응? 진짜 유리 잘 잤어? 유리야 another well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또 바빠 뭐 꾼지라 꾼지라 왜 이렇게 바빠? 혼자서? 날 깨운 것이냐? 일어나야지. 너 주사 맞아야지. 일어나야지. 아파? 많이 아파? 애 많이 아파? 아니면 그냥 쓰다듬어 달라는 거야. 아프다는 거야. 너 이제 곧 주사 맞을 건데? 우리 찔리 곧 주사 맞을 건데? 찔리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미안해. 미안해. 한 번에 하자. 한 번에. 찔리야? 찔리야. 아프다. 아플 거야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? 찔리야. 찔리야. 아직 너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? 찔리야. 찔리야. 내가 이것만 하고 갈 거 같아. 찔리야. 간장. 찔리야. 아기 괜찮아? 아이고 잘랐네 아이고 잘랐네 아이고 잘랐네 아이고 잘랐네 아이고 잘랐네 아프지? 이거 아픈 주사래 이거 아픈 주사맞아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너 때문에 주사도 더 해본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짠 잘 먹네 다 끝났어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제 가도 돼? 가도 돼 야 일어나게 된다니까 어? 셀리야 아팠죠? 아이고 아팠죠? 얼떨떨하지? 응? 얼떨떨하지? 변색 끝났지? 진짜 맛있다 고맙게 고맙게 하양이 고맙게 이리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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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아하 근데 너가 너필 확인 좀 한다 나는야 맹수 이거 여기 사나이 아니 이거 여기 저 쥐를 꼭 잡고 있는 두 손을 보라 리얼 용맹한데? 젤리야 되게 용맹하다 오우 눈빛이 용맹한데? 경기 뱃뱃뱃 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